김치찜 점심 요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는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기를 손질을 좀 하고 손질을 해서 이 고기에 좀 잡내를 좀 빼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해줄게요 우리 엑셀 재팬 건강하게 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나면 맛있는 요리 한번 해줄게요 그동안 요리를 많이 연습해서 해줄게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시나요 잘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고 계시죠 어디 아프면 안되고 항상 잘 먹고 그렇게 해야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조만간 얼른 만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자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거죠? 기다려 주신다고 기다려 주신다고 네 다 깠습니다 청결 얍 대박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놈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멘